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두시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에 설명회 등에 참석시켜주겠다며 한 업체 대표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또 광주시청 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지난 3일 해남의 한 조선소 기숙사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목포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노동자 강무호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정확한 사임 규명이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도시는 최근 2주 동안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불법 중개형의 특별 단속을 벌여 이른바 떳다방 의심자 7명을 적발해 경찰에 임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견본주택에서 분양권 계약을 마친 방문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고 분양권과 관련한 권리 확보 서류를 작성하다가 족발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